디렘은 사실은 이게 업황, 시황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이런 이의적인 감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치킨게임 때문이죠. 시장점을 올려놓고 디렘 가격에 반등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긴 된 거죠. 바이오 쪽은 사실 삼성 말고도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롯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저한테 2차전지 투자할 때 좀 불안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살 사람 너무 다 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라 보지는 않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예요.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미래 갈 수밖에 없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에 일단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그 당시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아서 단순히 뭐 실적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아무튼간에 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는 나름 또 청사진을 제시한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약간 반도체 섹터를 보면은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의 대장주 역할을 하긴 하는데 좀 이런 상황에서 지금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대장급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HBM 때문이죠. 그렇죠. HBM에서 사실 SK하이닉스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삼성은 HBM을 제쳐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이 HBM으로 수주를 따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컨셉이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따로 보지는 않아요. 둘 다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하락했던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은 오히려 조금 정상화된 것 같아요. 실적 발표에서 좀 잘 나오면은 그래서 조금 주가가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실적이 잘 나와도 현재는 원래 우리나라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우리나라 주식 못 간다. 근데 최근에는 거기다 더하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꼬이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하락했을 때 SK하이닉스 보면서 이것도 적절한 시점에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반도체 주를 생각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둘 다. 뭐 이거 저거 장. 이런 거 굳이 둘 중에 하나 해보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다 아죠. HBM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또 나머지 반도체 사업도 다 살아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파운드 쪽도 나름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낫다라는 생각인데 또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체만 가니까. 메모리 쪽에서 특히나 HBM 쪽으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는 사람은 SK하이닉스가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니까 디램 30% 감산, 랜드 50% 감산 발표를 했잖아요. 원래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인위적인 감산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약간 확실히 좀 반도체 업황을 좀 터냈다고 볼 수 있을지 대장주인 그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우상향이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디램은 사실은 이게 이 업황, 시황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이제 이런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치킨게임 때문이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디램의 가격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이 감산을 많이 해버리게 되면은 디램 가격이 반등하고 우리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기업들만 할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같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을 했다라고 하면서 디램도 좀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되게 재미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감산 안 하고 나머지가 다 감산 다 했잖아요. 맞아요. 했는데 삼성은 끝까지 안다가 감산 딱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깨보니까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치킨게임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잡아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런 액션을 취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올려놓고 디램 가격에 반등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원대 언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계속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좀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사실 되게 거함이에요. 이게 예전에 뭐 백몇 십만 원대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참 투자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이게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 진짜 이게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개인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이런 투자 뷰가 되게 넓어지게 된 건데 삼성전자는 시총을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은 쭉 가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좀 역추진을 할 때 한참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방향을 한 번 정하면은 그쪽으로 한동안 흘러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향을 트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걸 또 상방으로 만일 또 바꿔서 올렸다라고 하면 또 그 방향으로 한동안 또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성전자는 조금 길게 보시는 투자 전략이 진짜 좋다. 이건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방향을 상방으로 트는 그런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역추진. 역추진을 막 걸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뭐 큰 배 이런 거 이제 여객선 같은 거 보시면은 막 벽이랑 안 붙어지려고 이제 육지랑 안 붙어지려고 막 역추진 거는 보셨을 거예요. 저는 거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런 시점에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약간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뭐 방금 말씀하신 수급적인 이슈도 있고 약간 반도체 주시들이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런 업황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무상향을 좀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뭐 우리나라 GDP 관련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GDP가 나온 거죠.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돌아서 반도체 시장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님이 말씀하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반도체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면은 이건 진짜 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최근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무역수지 흑자? 네. 여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약간 이게 트는 과정이네요. 확실히. 펀드멘털 쪽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런 주식들한테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어느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던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되게 좋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은 최근 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장세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아 근데 바이오주는 진짜 어려워요. 저도 바이오주를 투자를 100% 성공을 해보진 못했거든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거 거의 반복을 했었는데 사실 공부할 게 되게 많고 그죠? 공부할 게 되게 많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참 어렵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지난번에 한참 작년에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올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렵다고 할 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돈을 그냥 묶어만 두는지 보시라고 근데 다들 어렵다고 했었던 경기 침체 막 경기 침체 얘기하던 작년에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돈을 풀었죠.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돈을 어디로 풀었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넣었거든요. 삼성이 넣었던 게 결국 전자나 바이오나 아니면 로봇 쪽이나 이쪽에 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을 삼성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고 있구나 미래목구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바이오 쪽은 사실 삼성 말고도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롯데도 마찬가지고 인수업까지 하면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런 걸 봤을 때는 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얘도 조금 사이트가 길긴 길어야 돼요. 바이오는 정말 길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뭔가 꿈과 희망을 살짝 가지고 들어간 업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를 길게 보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근데 이게 바이오주는 예전에 지금의 2차전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바이오주 하나 올라가면 코스 다 올라가버리고 바이오 하나 빠져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고 근데 그걸 지금 2차전지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바이오주들도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 업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갈 수급을 지금 2차전지 쪽이나 다른 쪽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직은 좀 굉장히 심심한 업종 근데 이쪽도 아마 탄력받아버리면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종목은 잘 선별해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앞에 대기업 이름이 붙은 바이오주들이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멘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좋은 대안 하락장에 좋은 대안 글쎄요. 만약 현금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게 지금 사실 하락장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하락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현금이 있다라고 봤을 때 바이오주를 누군가 매수한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직 바이오주들도 확신이 좀 없는 시점이어서 조금은 더 기다리고 사실 근데 바이오주만큼 수급이 필요한 업종은 없거든요. 이쪽도 수급이 확 들어가줘야 움직이는 쪽인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다 놀고 쉬고 좀 이제 하는 시점이어서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내려와야지 본격적으로 좀 돈이 돌지 않겠냐 그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금리가 좀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유동성도 좀 풍부하게 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사실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제 생각 기준으로 빨라야 2분기 말 근데 내년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에 좀 되게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원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높고 지금 뭐 기준금리가 높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밑에서부터 작년 재작년에 올라오는 시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막 4% 5% 6% 올라갈 때는 막 새로 앞에 이제 자연수가 바뀔 때마다 정말 시장 난리 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높아진 퍼센티지에 시장이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냐면 이 높은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높은 숫자에 시장이 적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 봅니다. 높은 수치에도 오히려 적응을 하면은 그 높은 상황에서도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안 된다기보다는 제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 이 수치에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아. 인플레이션 생각해보면 사실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쭉 2, 3, 4, 5, 6, 7 쫙 올라갈 때 그때마다 죽겠다 죽겠다 큰일 난다. 이거 뭐 5% 넘으면 큰일 난다. 7% 넘으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큰일 안 났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잘 버텨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이라 금리 인하는 오히려 연준이 대 우리나라 든지 간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출연했을 때 이거를 자료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연준의 기준금리 FF금리 차트를 보시면 금리가 이제 동결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딱 하고 한 몇 개월 정도 후에 항상 이제 보면 세로에 쉐이딩돼 있어요. 경기 침체 구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는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경기 침체가 뭔가 올 것 같다. 하기 전에 이제 연준도 미리 좀 대응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지금 음... 하는 시점은 좀 이르다고 보긴 봐요. 우선은 금리 인하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소외되어 있는 섹터 특히나 뭐 현대차, 자동차 섹터라든지 3분기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기아차랑 현대차랑 합치면 올해 뭐 영업이 25조 달성한다 그런 일이 나오고 있고 근데 주가는 상당히 바닷건이란 말이죠. 자동차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자동차요? 결국은 뭐 말은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나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해외 시장에서 조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전기차 얘기 안 할 수도 없죠. 전기차에 대한 얘기인데 뭐 여기다가 뭐 LFP 배터리를 넣니 안 넣니 사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자동차주 관련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섹터가 맞긴 맞아요. 사실은. 근데 얘도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희한한 게 2차전지 관련 주... 어쨌든 엮여 있죠? 그렇죠.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포스코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는 100% 2차전지 주주는 아니거든요. 에코 프로 그룹들은 100% 2차전지 주인데 포스코나 현대차는 100% 2차전지 주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시장이 2차전지 주주로 확 올라갈 때는 그것빨을 받아서 확 올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2차전지 주가 쉬워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어? 같이 눌리고 같이 좀 주가가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포스코나 현대차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다 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게 주가가 참 왜 이렇게 못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드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사실 3분기는 이제 7, 8, 9월 달이잖아요. 지났죠.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이랬던 것 같고 오히려 이게 현대차 실적이 뭐 삼성보다 좋은 시점이 뭐 얼마나 있겠냐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일단 어쨌든 2차전지 주들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긴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들도 좀 같이 움직여줄 수 있긴 있는데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오토론 미국의 오토론 지금 연출이 높아져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지금 살 때 보면은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르노였나? 자동차 회사들이 할부도 거의 60개월에 몇 개월까지 무이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얘도 이자 이제 기준금리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와 좀 내려와주면은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아직까지 이런 오토론 관련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금리 가운데서 자동차를 사지는 않겠죠. 아니 뭐 몇 년 있으면 내릴 텐데 그때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동차를 한 번에 현금 종사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할부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높은 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쉽게 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기차가 최근에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웬만한 업종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격하기 위해서 마진율을 쥐어짜면서 지금 거의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조금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당장 뭔가 밖으로 보이는 건 와 이래 보이지만 내일 실은 그렇게 뭔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긴 지금 미국에서 막 여러 가지 금리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와의 전환도 좀 약간 둔화되는 것 같고 그런 이슈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 얘기를 해보면 저는 누군가는 전기차 시장 끝났다 전기차 살 사람 다 샀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좀 지켜보자. 좀 지켜보자.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자. 이 산업이 조금 뭔가 잘 물을 익을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나왔었던 차를 사실 지금까지 전기차들은 거의 이제 얼리어덮터 같은 분들이 사신 거잖아요. 테슬라 같은 거 나오자마자 사신 분들은 저는 그것보다는 좀 좀 이따 한번 좀 더 확인하고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반대예요. 전기차 시장 이대로 간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시장 자체는 전 좋다고 보는데 하나 전기차는 딱 하나 문제예요. 지금 만일 미국 대선이 역량을 되게 많이 줄 거거든요. 만일 바이든이 재선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 전기차 정책 다 엎어버린다고 그러고 아시겠지만 공화당은 원래 화석연료 위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은 친환경 쪽 위주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역량을 좀 많이 주는 업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1월 달에 만일 바이든이 졌는데 그 상대가 트럼프다. 이러면 진짜 2차전지 업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죠.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정책발로 컸던 업종이잖아요. 사실은 밀어준다고 하면서 근데 가야 될 미래이긴 해요. 좀 더 친환경으로 가야 될 미래이긴 한데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랑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누군가가 저한테 2차전지 투자할 때 좀 불안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뭐 살 사람 너무 다 산 거 아니에요? 뭐 LFP가 나와가지고 지금 배터리들 뭐 그래가지고 순수 마진이 떨어지고 테슬라가 판매를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라 보지는 않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예요. 정치적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의 미래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올해 여름에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LFP 배터리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2010년도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어요. 개발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상품 안 시켰죠. 그리고 삼성 SDI도 2010몇년도에 이걸 했었거든요. 상품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중국이 라이센스를 가져가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불과 이게 핫하게 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중국이 이제 북쪽 지방이 춥잖아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LFP 배터리가 들어간 차를 안 산대요. 그럼 올 겨울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 LFP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들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LFP가 정말 그렇게 좋았으면 왜 우리 휴대폰에는 아직까지 이튬이 오니까 왜 LFP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LFP 배터리가 삼원계를 대체하고 이게 미래가 될 것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 쪽에서 LFP를 막 띄우면서 뭔가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람들 거기서 막 이러고 따라가는데 그 청사진이 그대로 지켜질까 않았어? 전 굉장히 낮다 봐요. 계획들이 자꾸 미뤄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슈몰이를 하는 거지 LFP가 미래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뭔가 우리가 보통 하는 사망계 쪽에서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올 거라 봐요. 결국은 아무리 싸다 해도 적절한 돈을 주고 더 괜찮은 어떤 퀄리티를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높은 퀄리티에 싼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는다 치면 이게 되지 않는다 치면 싸고 퀄리티가 떨어진 거? 저는 그거 쪽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괜찮은 거 쓰지 자동차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다가 퍼지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LFP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쓰실 필요 없고 그걸 너무 염두해 두실 필요 없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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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